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공급한 별정통신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울 서초경찰서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신자 번호 변조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별정통신사 대표 6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또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휴대전화 매장 업주 41살 하 모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또 고객들의 명의로 대포폰 370여 대를 만들어 공급한 35살 김 모 씨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.